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전투를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을 했는데 그걸 지켜야 될 대통령하고 여당이 포기, 전투를, 전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냥 콧대가 하늘을 찔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중앙일보에 보시게 되면 참 망감이 교체가 되는데 이 정청대 씨, 김영주 씨, 이재명 씨, 고민정 이게 다 가짜로 여러분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다 가짜로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짜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짜로 국회의원에 어떻게 됐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중앙일보의 온라인판에 여러분들 톱뉴스거든 이재명 수사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김건희 수사검사는 얼굴을 깠다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이 검찰 너거 수사하지 마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권력은 우리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너희들은 다 목을 날리겠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검사들을 누가 지켜줄 겁니까? 국민들이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권력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 보면 딱 한 거죠 이 검사들이 다 할 겁니다 선거부정 수사를 하지 않지만 검사들도 조직에서 계속해서 성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검사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정치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앞뒤를 죄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들이 안 움직이겠죠 판사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판사들도 움직이지 않겠죠 이재명 수사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김건희 수사검사는 얼굴을 까버렸는데 그게 민주당 측은 무얼 하든지 간에 다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을 탄핵하겠다 이동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렇게 위협하는 것도 남는 것이고 탄핵시켜도 남는 것이고 뭘 해도 다 남는 거지 않습니까? 검사들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줄 서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고한 걸 보게 되면 집권 여러분들 종반 1년 됐을 때 청와대 정보들이 다 반대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줄을 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공직선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다니시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이 완전히 누수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검찰을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께 불리한 것은 너희가 살고 싶으면 그 이야기거든요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그냥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는 둥 많은 둥 그렇게 시간을 보내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레임덕이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좀 언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분들 뉴스가 일면 톱기사를 장식한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짜지 않습니까 다 가짜라는 것을 다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등 검사 이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추가 주가 조작 사건 수사검사의 얼굴을 공개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총선 마치게 되면 탄핵할 거고 탄핵되게 되면 부부를 다 먹니까 감옥을 넣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검사의 실명이나 이런 걸 다 까발긴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 검사들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권력이 바뀌게 되면 이제 완전히 본인은 그냥 초상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우려를 다루지 말아야 송영길 사건이든 이재명 사건이든 간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리한 것을 다루지 말라 그럼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중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 등을 겨냥해서 발의했던 검사 탄핵소조안은 국힘의 기습 필리퍼스터 취소 작전에 말려들여 거두들었지만 또 시도하겠다 12월 말 이후는 총선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 전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자신이나 윤석열 정부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는 그런 순간부터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권력이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치 여름 조작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더불당 측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거 사기 시력들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이 되면 뭐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외면 그 자체가 뭐죠 모든 부분에 대한 그냥 의사결정을 끝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무슨 특별한 사연이나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담당해야 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수행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를 윤 대통령이 수행을 안 한 거죠 대통령이 그냥 본인의 직무를 그냥 유기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운명이나 국민의 운명을 다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거 없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러분들 침묵하고 은폐하는 그걸로 여러분과 제가 참전권이 박탈돼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물론 박탈돼 왔지만 영구히 박탈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 딱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